일단 저희가 생각한 거는 본 무대 때만 잘하면 되니까 본 무대 전에 완전 발표할 수 있잖아 죄송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올티한테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가사를 까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만 해왔던 친구라고 아 받아도 너무 멋있었어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아 예뻐 약간 뮤지컬 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땡땡은 그 분위기를 잘 살렸고 모두가 다 너무 잘 어우러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귀여운 귀여운 고기 몇 살이시죠 스물여덟? 거의 서른 가까이 되시는데 땡땡땡땡땡땡땡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 귀엽고 착한 유치원 선생 일단은 오늘 진짜 잘했어요 평소보다 비슷했어요 누굴 붙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가 이건 그래서 저희 프로듀서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가지고 근데 누구도 할지 생각했어 타코아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EK씨가 나이가 몇 살이시죠 스물여덟 거의 서른 가까이 되시는데 땡땡땡땡땡땡땡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 귀엽고 착한 유치원 선생